아 다시 가주시지 아 전화켜주지 않으셨어 그래갖지 감사합니 참.. 불러주겠지? 무슨 노래야? 자셨어요? 무슨 노래야? 각자 안 불렀어요? 어떻게? 아니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셔서 애머리 없어도 완벽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아 다행이들 이렇게 노래한거 짓고 찍으면서 진짜 재밌어 무대는 노래까지까지만 아 근데 무반주를 하는 것도 재밌네요 무반주도 재밌네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추억을 오 싶어요 오 싶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밀부 정말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박살이 났어요 어 괜찮아? 잘했어 잘했어 몰랐어 모르게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그래요?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불러주셔서 커버가 됐나봐요 아 역시 우리 학생분들 짱 감사해요 근데요 저기서 누가 놀고 계시는데요 저기서 저기 뭐에요? 어 그러네? 저 반짝반짝 너무 아름다워요 비밀팬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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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쉬운 얘기를 해야할 것 같아요 음 아쉽게도 이번 노래가 아 맞다 마지막이에요 벌써 날아가불나봤어요? 진짜 아쉬워요 진짜 오늘 계속 꿈꾸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꿈꾸고 계시나요? 네 근데 하필 저희가 쏘냐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마치 마치 죄송하다 마치 깎고 있다 라는 스페인업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거에요 쏘냐가 깎고다라는 뜻이란거에요 근데 나 지금 진짜 포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쏘냐를 너무 하고싶어 근데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파트 그래서 재롱 좀 풀려봐 오예이 참 기다리게 해봐라 좋아 보여줘 악례지기를 자 할게요 5 6 7 8 9 9 9 9 10 9 10 11 10 10 10 10 11 10 10 괜찮아졌나요? 나 잘 구워해! 아니야! 괜찮아요 아니 아니 난 신하고 사랑해요 난 신하고 마지막 사랑해요 자 그러면 저희 에미소와 함께 흥토로 갑시다 쏘냐 마지막으로 드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완전 재밌게 즐겨주셔야 돼요